안녕하세요. 호주얼비입니다. 며칠 전에 통닭을 다 먹고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요.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은 뼈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?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? . 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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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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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